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가 또다시 우리 사회를 분열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6.25 영웅들의 영혼이 잠든 현충원에서 북한 정권 수립에 기여하고 고위직까지 오른 김원봉을 추켜세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발언을 일일이 지적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많은 언론에서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지난 4일 있었던 일로 사실 모든 것이 설명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서 목숨을 걸고 싸운 전사자의 모친 제2연평해전 영웅의 아내를 초청해 놓고서 김정은과 손을 맞잡은 사진이 담긴 책자를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인간의 기본적인 도리마저 저버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라도 그분들께 대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현충일 추념식을 다녀와 하루 종일 생각해 보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도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 걸까? 실제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부터 어제 현충일 추념사까지 매우 자극적이고 위험한 발언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지난 신년사에서 촛불혁명 같은 방법으로 경제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꿔야 한다며 사실상 경제실정의 비판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어 3.1절 경축사에서는 빨갱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매우 적대적인 역사 인식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5.18 기념사에서는 독재자의 후회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급기야 다른 날도 아닌 현충일에 김원봉을 축혀세우는 그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일부러 그런다고 보입니다. 뭔가 이유가 없다면 대통령께서 이렇게 직접 폭탄 발언을 이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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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